하늘이 또 하늘이 또 아이스크림 하늘이 또 하늘이 또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수년비누 제작키트를 이용해 비누를 제작한 다음에 사회배려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비누 제작키트 구매 비용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쓰인다고 하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베미잖아 베미잖아 해산배림 베미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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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인형 이게 왜요? 똥이에요? 아이 애틀러 아이 애틀러 누구 똥이지? 나이비 똥이지 아 이게 뭐야? 나이비 똥을 만들어 볼까? 아이비 똥? 아이비 똥? 이게 뭐예요? 호랑이 딸기 샌드 호랑이 딸기 샌드 똥 똥 똥 똥 만들었어요 똥을 만들어 줄게요 누구 똥이죠? 아이 냄새야 나이비 똥 이게 왜요? 끊어준다 나이비 똥이 끊어준다 나이비 똥이 이게 왜요? 나이비 똥 어? 아이비 똥 아이고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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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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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이다 우와 날이 똥 날이 똥이다 날이 똥이다 날이 똥이다 날이 똥 이게 뭐예요? 알이 똥 알이 똥이야? 알이 똥 똥 냄새 알이 똥 날이 똥이야 하루ts 하루ts 좋아하네 하루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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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 하루ts 오늘 하루t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희 자 이게 뭐야? 이게 뭐예요? 똥 아이스크림이다 아 냄새야 똥이야 똥이야 뭐야 이거 똥